Q. 슈퍼 소닉 슈퍼 소닉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현은 석점을 노립니다. 빨려듭니다, 이정현. 조성민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의 좋은 길을 조성민 선수가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우 패스 하울이에요! 양인종의 좋은 수비! 이정현에게 파고드는 이정현 빼줍니다, 사이먼. 사이먼에 원한다! 아, 속공 실패하네요. 아쉬움에 한식이 경기장에서 나옵니다. 박상호가 이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조성민, 박상호, 스틸 성공합니다. 안양 KGC, 또다시 속공 찬스, 공격차 수비둘. 이정현 바운 패스로 사이먼에게 또다시 원앤등. 자이빗, 사이먼. 사익스 트러스오버. 사익스 패스포 존스 앞에서 속였어요. 조성민, 오픈 찬스 쏘지 못합니다. 컷앤플라이, 조성민. 이 고든 선수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선수가 급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골 밑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고든 선수가 좀 더 편하게 넓은 공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종현, 룸서비스. 쉽게 득점 올리는 사이먼. 이재동, 직접 던집니다. 백스, 영석극점 위주로 순식간에 열정창. 오세균에게 투입됩니다. 곱게 탭. 밀려들어가면서 결국 이번에도 공격 성공하는 안양케이지 씨. 지금도 오세균 선수가 반대편에 사이먼 선수가 있는 걸 확인하고, 그냥 링에만 맞춘다는 식으로 던져놓은 게 굉장히 적중하는 모습입니다. 2초 남았어요. 1초 사익스 파울입니다. 0분. KT 팀 반칙 남아있었습니다. 0분. 적점 시도. 사익스. 결국 마지막 공격 실패하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49드 33. 총. 잡olt Balancein. 차크가 아멘 lan